옛날 어느 마을에 돈을 아주 많이 가진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술에 발갔던지라 젊은 나이에 꽤 많은 돈을 모았고 그 때문인지 스스로를 매우 똑똑하다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일하던 한 사내에게 연모의 감정을 품었고 그만 그 사내에게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갖고 있던 금은보아를 믿기삼아 마침내 사내를 꼬시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내와 여인은 결국 혼례를 치르기로 약속하고는 남자의 고향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내려가는 도중 갑작스레 큰 위기가 두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아... 이를 어쩐담 서방님! 갑자기 왜 그러셔요? 아니, 저쪽을 보시요. 금유 때문에 오도가도 못하게 생겼소이다 그럼 산등성이를 따라 쭉 돌아가면 안 될까요? 아... 해도 저물어 가는데 어느 세월의 산을 넘을 수 있겠소 그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요? 우선 물살이 너무 세니 당신이 지닌 금은보아를 모두 내게 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것들을 저 건너편에 갖다 놓고 다시 헤엄쳐와서 당신을 건너게 해주겠소 네, 서방님 뜻대로 하셔요 사내의 말을 믿은 그녀는 자신이 갖고 있던 금은보아를 몽땅 내주었습니다 사내는 금은보아를 가슴속 깊숙이 넣고서는 위태롭게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조심하셔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사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사내가 강을 건너느라 그럴 거라 생각하며 무사히 건너기만 기도했습니다 여인의 기도 덕분이었는지 사내는 무사히 금유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내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냅다 주랭랑을 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본 여인이 사내를 애타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어디 가셔요? 서방님! 그제야 여인은 사내가 금은보아만 챙겨서 도망쳤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휴, 내 팔자야! 저런 나쁜 자식을 믿었다니! 여인은 망연자실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여우 한 마리가 조심스럽게 매를 노리고 있는 모습이 그녀의 눈에 띄었습니다 여우는 몸을 웅크린 채 배를 바닥에 바짝 대고 매를 보며 군침을 흘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동안을 가만히 있던 여우는 이내 살금살금 기어가더니 매를 잡으려던 찰나 갑자기 강 옆에 커다란 물고기가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여우는 매를 쫓다 말고 다시 방향을 틀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 순식간에 매는 날아가버리고 물고기도 숨어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본 여자가 박장대소하며 여우에게 말했습니다 하하하하! 넌 참 어리석구나! 한꺼번에 두먹이를 쪘다니! 바보가 아니고서야 누가 그런 식으로 사냥을 하니! 하하하하! 그러자 여우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헤헤! 사돈 낱말하고 있네! 남자에게 이용당하고 전재산까지 몽땅 날려먹은 주제의 훈수라니! 너야말로 천하의 바보 아니니?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다른 이의 어리석음은 단번에 간파하면서도 왜 우리는 스스로의 어리석음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이 스스로를 어리석다 여기면 그는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맙니다 반면 우매한 사람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과연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북올림이었습니다